오늘 출전한 결선 대회에 올라오셨는데 출전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1879 골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치겠습니다 1879 화이팅! 화이팅입니다 오늘 잘 치십시오 김용태 한말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경기 속에서 이런 대회를 열어주셔서 프로들이 이런 대회 속에 나와서 좋은...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렌의 대표로 나오신 우리 김창도 한말씀만 하시죠 한 번만 더 하시죠 오늘 수고 마시는 스태프 하고 좋은 선수들 하고 오늘 좋은 경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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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